진짜 우사! 주변에 뭐 보이는데? 뚫레방아 이건 안보이냐? 웃어 다쳐보면 되지, 그럼 여기 쳐! 걔는 나의 부하지 난 멀리서 자네를 지켜보고 있었네 아! 오사TV 자 안녕하세요 코사TV의 코사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Last Man Standing AI인 척 하면서 상대를 속여서 먼저 상대를 죽이거나 아니면 맵상에 있는 원형 기둥을 먼저 터치를 하면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게임인데 오늘도 우리 민혁이랑 같이 게임을 해볼 거고요 디시트에서도 이미 서로한테 좀 통수를 많이 쳤었고 여러 게임들에서 서로를 좀 속여 왔기 때문에 영양제라고 어, 좋은 거야 아빠, 비타민 현장 현장 12 HTC 너 서봐! 너 서봐! 스캔어! 스캔! 스캔! 야 이 개XX야! 오늘 좀 재밌을 것 같네요. 신용도 영... 끝까지 안 믿어. 서로에 대한 일단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튼,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드! 자, 어디 있을까요? 우리 민혁이. 특이한 애들을 찾으면 돼. 그리고 또 이게 AI들이 또 가다서다를 해갖고 이게 사람인지 AI인지도 모르고 그냥. 아, 어디 있지? 아, 진짜 모르겠다 이거. 어디 있을까? 하나, 둘, 셋 하면은 앉아들어놨다 할까? 어. 알았어, 그러면 하나, 둘, 셋! 안 앉은 것 같은데? 앉았어. 거짓말 하지마. 아, 진짜로 한 번 더? 어. 하나, 둘, 셋! 나 앉았는데? 아, 여기 없네. 나 앉았어! 여기 내가 안 보이는 곳에 있네. 하아! 웅크리기 한 번 할까? 웅크리기 하자고? 진짜로? 진짜 할 거야? 해, 그럼. 하나, 둘, 셋! 어. 나 했어. 왜? 아니 진짜 했어! 웅크리기! 왜? 웅크리기 했는데? 알았어. 우리 맵을 물레방안 앱이 있거든? 바꿨어. 두 번째 판, 호거시행. 아, 맞아. 여기는 그게 없어, 기둥이. 죽여야 돼, 그냥. 서로 먼저 찾아서. 저 중에 한 명 있을 것 같은데. 으응?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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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중애라길래 나는 뒤에 따라온 애가 넌 줄 알았어. 와, 저 중에 한 명이 한 명 같은데. 하아. 속았네. 쟤 너무 오래 서 있는 거 아니야? 거기? 어? 우리 러리 계속 이동 중인데? 이동 중이라고? 앉기, 앉기 한 번? 앉기, 진짜로. 너 안 보였는데? 따로 변해 있는데? 거짓말 하지마. 야,now. 웅크体 끝에 또 안 Cruz. 진짜요? 입만 열면 그냥 거짓말이구먼. 아주 그냥... 그거 한 번 더 앉기? 해봐. 하나, 둘, 셋 33. 그래 아니야 얘 벽 뒤에 있네 에이 진짜 주변에 뭐 보이는데 뿔레방아 이건 안보이냐 아니 보고 있었어 너무 착한데 아직도 구독 안했어요 아 이번에 좀 존버를 해볼까 나는 널 봤어 단순하구만 김민혁이 어떻게 봤지? 너 왜 거기서 뭐해 지금 눈알 돌린다 또 눈알 돌리고 마우스 돌리고 진짜 모르겠다 이게 다시 한번 앉게 하나 둘 셋 거짓말하지마 나 진짜 앉았어 밖거나 아니면 벽 뒤에 있지 앉았다 할래 아니면 점프할래 잠깐만 내 뒤에 있는게 형 같은데 뭐가 나 근처에 아무도 없는데 사실 나 근처에 아무도 없는데 사실 계속 뛰네 뭘 걸어 뭘 걸어 어 완벽한 양몰이요 에이아이 나왔지 오케이 아 움직여 왜 서있어 엉? 말하자마자 움직이는거 넌티나는거 아니야 아 어휴 근데 자꾸 눈 올 때마다 무서워 무서워? 다쳐보면 되지 그럼 하필 그 네명이 아니라 그 뒤에 한명이었냐 당했네 이번에 어 잠깐만 야 에이아이 안 나온거 같은데? 아 나왔네 에이아이 나왔다고? 아 두라 치고 있네 아이씨 아하하하하하 오우 니가 약을 팔아 약을 약을 우루카! 좋아요! 이거 같은데? 누구 죽였어? 시체 보여. 저 멀리 시체가 있어. 너 거기 있구나? 너 거기 있구나? 거기 있네. 너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그런거 못할걸? 내가 볼 때 못할 것 같은데? 그치? 형 같아. 뭐가? 나 그냥 던져본건데. 이거! 아니네? 그 어딘가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어. 니 바로 앞에 있을 수도 있다는거. 나는 건물을 좋아하지. 어? 이거 여기. 이거 아닌가? 사실 내가 너를 지금 지켜본지가 꽤 오래됐거든? 니가 죽이기 전부터? 근데 너 진짜. 정말 꼴사다워. 아까 그 AI가 한 발짝만 딱 움직였을 때도 너무 웃겼어. 과연 꼴사는 어디 있을까? 넌 절대 날 못 찾아. 왜냐고? 난 널 지켜보고 있거든. 비지마. 어차피 뛰어다녀. 따라간다. 나 보이지? 나 안보여? 어떻게 알아 형인지. 잘 봐봐. 의심이 안된다고? 이게 안된다고? 이게 안된다고? 이게 안된다고? 과연 아닐까? 과연 아닐까? 과연 아닐까? 잘 생각해라. 왜 자꾸 너 있는 방향으로 다른 애들은 다 멀리 가는데. 어? 왜 자꾸 걸어가는 것 같아? 화이트yst. 감기 Mümmum요. 그 앞에도 부하 같은데? 뭔 소리 하는 거야? 너 글로 가면 후회한다 그 앞에 부하 같은데 둘 중에 누가 AI일까? 잘 생각해 분신술이다! 다 죽어 있어서 숨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? 리어소 아 이번판 진짜 최고였다 진짜 끝날 때가 왔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시치들? 진짜 여기저기 다 있네 아 뉴로님 이녀가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?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? 아 부탁드립니다